1탄 노보 포칭키 학교로족 강남북 1탄 프리모스크. 1탄? 오케이. 그래 그쪽 누란색 핑부터 가자. 갑쪽부터 먹자. 일단 노보 한 팀 가고, 밀타파워 쪽에 안 보인다? 밀타파워 쪽 한 팀 가고, 우리 주위는 안 보여요 나도. 그러게. 우리가 빨리 들어서 그런가? 한 마리가 있네. 저쪽에. 저 끝 쪽에 있어요. 저 있어요. 한 세 팀? 밀타파워 쪽에 한 팀 있고. 우리 쪽에도 있네. 내리 꽂는 거 하나 둘 셋. 저기 길 건너. 우리 바로 길 건너의 한 팀. 네. 나 너무 멀리 내버렸네. 나 일부러 살짝 벌렸는데 괜히 벌렸나 보라. 괜찮아. 괜찮지 뭐. 거리가 있으니까.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. 템이 안 나온다. 여기서 자기장 멀리 생긴다나 보다. 아.. 무기가 없는데? 가깝다. 노동 쪽. 내 집에 한 마리 붙어져. 갈게요. 갈수록 없어졌다. 옆집에 있나? 길 건너편에 한 명. 아 저 저기 섬메 가방인데? 이게 첫 번째 집 털신 거예요? 어. 남쪽에 있는 건 털고 북쪽에 있는 건 아직 안타. 안 보이는데. 이거 잘못 들은 거 있습니까? 사고에 다시아 있어요? 네. 제가 다시아 탈취해서 멀리 가야 되네. Plato. 그것도 방법? 또 방법? 또 방법. 수도 있다. 또 방법. 짠 소리. 또 방법. 서쪽. 서온다. 그룹과. 잘 가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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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갔다. 차이가 있어. 저기 있다 옥상. 옥상에. 내려갔어. 옥상에 있어. 다른 옥상이요? 차고집 바로 옆집. 옥상 말하는 곳이요. 있어요. 사이가 2층. 2층. 차고집에 붙었어. 한마리. 잠옷군요. 2층. 그 차고 옆집. 옥상. 옥상 옆집에. 끝에 있겠어. 자. 어. 차고. 차고 뒤로 갔네. 응. 한마리에 차고 들어. 한마리는 저기 밑에. 와. 안 돼. 문 열려있는데 없죠? 응. 문 열려있는데 없죠? 응. 들어올 때 주지. 여기 여기 딱 붙어. 창문으로 맞았어. 붙는다. 딱 붙는다. 죽이러 가야지. 뭐고고. 홍대 좀 드릴까요? 아니 아니. 이쪽으로. 잡을 준비해. 바깥 속인데. 네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나 갈까? 2명이라서. 나 갈게. 네. 한마리는 잡았어. 한마리는 어딘가 뭐야. 한마리는 안 할 것 같은데. 아까 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차. 찾았다. 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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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. 하. 아. 아. 오우. 이게 또 매드맥스 에디션이네 차 피 많이 나갔나? 아뇨 거의 안 빠졌어요 아 터고 갈거지? 아뇨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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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뭐 다른 데 털어야지 어딜 가야지 가까운 데부터 갑시다 겁나 보다 아 나 우선 방거리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진짜 이게 때가 나 아까 헤드 때리네 굳이 안 들여도 돼 빵빵을 어디에 있는지 구아지 있는데? 저 집에? 아 저거 너 비전 아니야? 아 내 뭐고 아 나 가야지 조리 왜이래?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샷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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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삼툰이야 온다 붙었어 아니다 붙었다 샷소리 자 샷 아 네 나이피 아 입구 쪽 오케이 차 쪽에 있었다 차 쪽 옆에 나이스 오 양강 먹겠죠 한번 썼다가 아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케이 파고팔인가 나 이거 먹고 갈게 램프 어 램프 어 아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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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리고 갈게 무거워서 피 좀 채워볼게요 아 두 번 뒤졌네 한 번 더 뒤집으면 그냥 끝난다고 봐야겠다 괴머리판 나한테 있어 네 여기 입구에다가 떨어뜨려 뭐겠어 없나 이게 아 근데 얘는 레닷 하나도 없네 붕괴치레지 저 1 2 4 나는 하나 0 2 근데 하나 하나 셋 됐어 어 그래서 그거 먹어 먹어 난 1 2 3 됐어 가난하다 가난해 이걸 잡아서 다녀 이거야 배민이야 배민 뭐 다른 인족들 응 응 차도 두 대 있고 다시 한 번 버리고 나 다시 한 번 기름 채워놨는데 얘네 기름도 하나씩 들고 있던데 어차피 피가 애매해서 스크스도 있을까 고민이네 못하는 충무? 어 네 지금 228정도 있어요 오케이 앉아줄게 제가 그냥 주울께요 거기 있어요? 아니요 청경할게요 아직은 여전지 그래 스마트 쪽으로 아 얘네 프라이핑 있었나? 여기 우아지 뒤에다가 수직이랑 오탄 떨어뜨려 오탄만 챙겨가겠습니다 앵글 있어가지고 이동할까요? 기름이 애매하게 없다 애들 기름통에 다 기름 있던데? 오케이 오케이 얘기도 기름통 하나 얘 기름통이 있어요 여기 오케이 가져갈게 오케이 가져갈게 준비된 새들이야 기름 놓고 와야겠다 기름 놓고 가야겠다 여기 들어갈까?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자랑필 아 그래도 거기로 하려고 야스나야 쪽 이쪽 단속 같은 거 아시죠? 오케이 오케이 길이 있지 여기 차고집이 있는 그쪽 네 차고집이 있는 쪽 네 그쪽만 부침하면 돼 가끔씩 거기 그쪽에 있는 밴드길도 있었던데 맥플레이가 약간 그렇군요 거기 죽음해서 다른가 모은 애들 잡고 아 그래요? 아 박았다 야스나야 쪽으로 갈래요 그럼? 아냐아냐 그쪽으로 많지가 않아 그런 애들은 아 차 소리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지금처럼 자기장 가쪽에 있으면은 잘 안하지 만약에 넘어와야 될 때면은 하는데 지금 왓지 뱃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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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들어요? 나오고 있습니다 오오 고급이다 이건 젠장 가볼까요? 빨리 간만 가자.. 이거 해서.. 없었어 온다 썼어요 어? 뭐야? 뒤쪽인가? 뒤쪽 없을 텐데 다른 방향 아 나 배율 없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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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해안 도시 남쪽에 있는 집 3개짜리 2층 건물 저기도 괜찮겠다. 여기 해안 도시 남쪽에 있는 집 3개짜리 2층 건물 저기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해안 도시 남쪽에 있는 집 3개짜리 2층 건물 저기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해안 도시 남쪽에서 만나요? 여기 해안 도시 남쪽에서 만나요? 여기 해안 도시 남쪽에서 만나요? 아이씨 여기서 좀 이따가는게 낫겠죠? 뒤쪽에서 카드가 많이 났는데 아 뭐 여기서 어차피 차로 로조 건널 수 있잖아요 응 내가 기름만 많으면 오이씨 이거 지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뒤에도 있는데 아 터졌어 오이씨 쟤는 왜 엄한데다 소리 탄단지지? 잘못한다 잠시만 잠시만 술과 나는 하나 아 오이씨 하하 크히 됐다 옥상 여기다 옥상 제가 아까 달려왔던텐데 여기로 왔다는데 이 친구는 어디있을까요? 여기있다 2층 아깝다 저기 흔대 맞으면 쏜는데 저거 자기장이야 자기장 옆두고 자기장 들어오면 저기 이거 파밍이야 저기 언덕 내려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 쟤 아직 안내렸나? 아플텐데 아직 진짜 겁나 뭔데 경기지역 밖에서 죽었습니다 안뜨네 아까 떴나? 아니요 안뜻었을걸요 쟤 제가 많이 때려서 아마 킬 나한테 뚫텐데 일단 회복은 한 것 같고 왜이렇게 오래 버티는지는 모르겠네 계속 구단감고 있는건가? 거의 거의 지금은 거의 삼보일배급인데 저기랑 하려면 자 쟤가 내가 자주 쓰는 그 수법 쓰는건가? 같이 죽자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그런거 같은데 배우민치긴 해야 되겠다 거머 아 가샤 바퀴만 터졌어도 아 저기 한 놈 있다 오 경국이 오빠가 아직도 안 찍었어 대단하다 와 시치랑 좀 어마어마하게 만나보네 어 쟤 어떻게 아직 안 죽었지? 자기장 지금 겁나 아픈데? 유적지 아 카부파 에딥소리도 났는데? 있겠네 저기 태양도시 쪽으로 붙는 게 그나마 생명 연장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계활지랑 여기 언덕 오 유적지로 가고 장수가 더 빠르다 그랬죠 아 아프다 아파 안 죽겠다 안 죽겠다 비팀이 달려있어 거리 겁나 멀어 와 저 집 피통 싸겠는데 피통 싸겠는데 차 뒤집어져 아 여기 피통 싸겠다 내려와야지 그쪽으로 둬 그쪽으로 둬 안 돼 양쪽에 지금 겁나 싸갑니다 아까 어 차라리 유적지 끼고 두는 게 더 안전할라 거리상으로 좌팬한 놈 보인다 두 놈 언덕 빼기 어우 네 놈 떼는 거 같은데 이쪽 오른쪽 하나 정면 하나 앞에 둘 어 저기 나무 나무 뒤 바로 앞에 큰 나무 뒤에 있었다 아깝다 그 나무 앞에 큰 나무 뒤에 있었다 지금 몰라 이 정도면 같이 죽자 또 유적띠고 담벼락띠고 가야되겠네 그 뒤쪽으로 오는 애들도 있을거니깐 죽이네 어 어 오토바이다 다이애트 집으로 위험을 벌려 여기가 더 위험하지 왼쪽 왼쪽 가만히 있었네 저기 여기 자리장 밖으로 네 치료하고 있어요 집에 끝에 걸쳤다 아 무서운 저 새끼 아까 그 새끼인가 보다 그죠? 음 여덟 마리남 두 명은 아까 살아있었고 어 오 깜짝이야 어 강아지 어 저 언더팩이 분명히 숨어있는데 여기도 에어드랍이 여기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변태가 그렇지 않아요? 응 바위드라마 이런데 아 막판에 도핑하고 뛰어요 지금 지금 벽에 붙는 것도 방법 네 이쪽 여기가 나무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거 같아서 응 피카츄 일단 두 명은 저기있었고 최소 세 명 사우나가 보니까 네 네 세세요 봉사 저기있다 있어 바로 저렇게 없을까 네 네 두 마리나 두 마리나 망했다 아 아 깝다 진짜 깝다 아 아깝다